네 저희 큐믹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Have a good time! 안녕하세요 큐믹스입니다. 네 이렇게 신촌도 문화축제에 저희 큐믹스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촌이 사실 버스킹도 굉장히 많은 거리잖아요. 저희 큐믹스 버스킹을 하고 있었던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또 다른 추억 많이 쌓아가고 싶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믹스의 반장인 리더 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믹스의 댄싱퀸 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믹스 모델 막내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믹스의 반전 매력 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믹스 해피바이러스 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믹스의 반전 매력 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믹스의 반전 매력 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믹스의 반전 매력 최희입니다. 저희 바로 다음 무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는 아이메이징이라는 저희의 8월에 발매한 저희 곡이에요. 영어 단어 나라는 뜻의 아이와 놀랍다는 뜻의 영어 단어 어메이징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나는 놀랍다, 이런 놀라운 날을 당당히 표현하겠다 라는 곡입니다 저희 큐믹스 무대 시작하기 전에 매번 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저희가 뮤직하면 같이 큐믹스 외쳐주시면 다음번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같이 뮤직! 뮤직!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을 느껴 아니면 궁금해하지마요 조금씩 다가와 내가 뭐하는 걸 안 생각해 벌써 멈추지 않는 설렘 시간이 멈출 것 같아 내 손을 잡아 잠들 수 없게 내 손을 좋아해 내 손을 좋아해 내 손을 좋아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내 맘을 따라 내 맘을 따라 내 맘을 dull 넌 깜빡할 순간 넘어가겠지 what I like 분명히 너와 나 I understand that I could let you love 또는 없어 I just spent my life 또는 우리 설명해 이유가 없는 걸 내 손을 잡아 잠들 수 없게 I'm in love and to you baby sing to you I'm in love and to you baby sing to you baby sing to you baby sing to you baby Yeah I'm to my beat one so little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날 빌어 그래 우릴 like a gold medal 보기몬도 딱히 그런 소리 났네 spinning on the one-on-one highway 달을 둬도 내려온 gas on brakes 끝까지가서 둬도 비워요 끝까지가서 둬도 비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